도로변 쓰레기 더미에서 군 내부 자료로 보이는 책들이 방치된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지난달 20일, 대전 둔산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공군이란 마크가 있는 책 10여 권이 다른 일반 쓰레기와 뒤섞인 채 버려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습니다. 공군 측은 이에 대해 군의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작성한 상용장비에 대한 설명서로 세미나 자료로 활용한 것이었으며, 내부 정보를 포함한 군 관련 내용은 없으나 공군 마크가 찍혀 있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